취향은 헹개혁 1 대 3으로 쉽게 조성되었습니다. 최선을 당하기 위해서 오늘의 김채 선거사분들의 태국 바람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. 10월 29일 토요일 마지막 공격일 때 김채 선거 4기 선수들의 저녁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팬들 여러분께서는 많이 참석해주셔서 선수들에게 많은 축하와 경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하는 김채 선거 4기 선수 수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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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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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잖아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맛있어. 이거 보이네. 맛있습니다. 신나세요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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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